안녕!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두 스토리 있어요. 한 스토리 나 한국 시험이 잘했어요! 축하해요! 합격했어요! 맞아요? 넘버 두! 모로코 신고 왔어. 그래서 아침에 만났어요. 선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친구, 광주에 살아요. 경기도 광주. 아, 경기도 광주에 살아요. 아침에 만났어? 요즘 한국 친구가 생겼어요. 모로코 친구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아서 자주 볼 것 같아요. 그럼 커피 마시러 가자. 가자! 아, 네. 사이즈 장난 아니다. 오 마이 갓. 사람 진짜 많은데? 아, 진짜 많아. 와, 진짜 커요. 도와. 엄마. 이베이 예뻐요. 지금 많은 사람 진짜 많아. 그러니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아니, 할 수 있어. 왜 몰라. 왜 못해. 나 안 부끄러워. 나를 봐? 우와. 우와. 어. 가보자. 이 층이 이쁘다. 그렇지? 네. 이제 드디어 한국어 시험 1단계 패스 했어요. 선물 주세요. 네. 아, 그래서 유진 책 2단계 책? 내가 썼니? 내가 썼어. 아니요? 나 이거 혼자 산? 상했고 싶어. 상수했다. 아직 레벨 1 맞아요. 나 혼자 산 수 있어. 이제 나 아니고도 모르고 친구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좋겠네. 친구 2명이야. 진짜 좋아. 계속 만나요. 아니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feeling 모르고 친구 있어. 좋아요. 왜냐면 한국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 진짜 혼자. 친구 없어. 다른 나라 있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있었잖아. 시티도 똑같아. 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천안 사왔으면 진짜 베스트. 오 마이 갓. 와. 와. 천안은 와. 저는 살아요. 여러분. 나 모로코에서 한국 식단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한국 음식 진짜 많이 좋아해. 많아 많아. 그냥 말 아니고 진짜 많이 좋아. 그래서 나 한국 음식 모르고 하고 싶어. 모르고 사람도 한국 음식 테스트 해봐요.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아. 모로코 큰 도시에 가면 한국 식당 있을 거?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사람도 있어요. 오.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 몰라. 누구 만들어요? 몰라요. 하지만 모로코 사람 있어요. 카자 블랑카 있어요. 마이 시티도 카자 식당 있어요. 하지만 코레안 식당. 누구 만들면 몰라. 아. 맞아. 외국에 한 식당 이름 가로 놓고 중국 사람 많이. 맛있는 식당이면 괜찮은데 한국 메뉴 음식 알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야. 그렇잖아. 사장님 한국 사람이야. 따란. 진짜 한국 사람 하고 싶어요. 진짜 없어. 우리는 약간 직장 생활보다 비즈니스 좋아해요. 아. 나 비즈니스 좋아해요. 요즘 계속 이거 할까 쇼핑몰 할까 이거 할까 마케팅 할까 맞아. 나 이렇게 좋아. 나는 계속 똑같은 일 했어. 똑같은 플레스 똑같은 시스템 계속 해 못해. 나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반복하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똑같은 거 하는 얘기 똑같은 아니야. 비즈니스 좋아. 진짜 비즈니스 많이 좋아해요. 저는 약간 일적으로 뭐만큼 별로 크게 도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유진이 진짜 모로코에 가서 살고 싶고 이제 같이 가게 되면은 진짜 한 식당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한국 음식 잘 먹으면 좋잖아. 그리고 나도 내가 직접 요리하는 거 좋아. 나 다른 셰프한테 오더를 해서 아 너 요리해. 나 이거 나 사장님 나 이거 스타일 아니고 맞아요. 유진이 만약에 밖에 홀 이렇게 케어하면 나는 키친을 이렇게 주방에서 만들고 다른 사람 같이 있어. 좋아할 거야. 하지만 나 신랑 넘버원 있어. 계속 같이 있어. 만약에 하면 왜냐면 유진이 모로코 사람이니까 모로코 사람이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음식 소스 메뉴 타겟을 정확히 알잖아. 모로코 사람 스타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만들면 다른 사람 포지션 보다 더 좋지. 다 먹을 수 있어. 사람 나이 죽고 치킨 스윗 소스 먹을 수 있어. 양념치킨? 아 이거 양념치킨 먹을 수 있어. 스피빔밥도 많이 좋아요. 김밥 많이 먹을 수 있어. 옛날에 뭐래? 이름 뭐야? 국수? 아 국수 칼국수 칼국수도 좋아. 아저씨 식당 이거 이름 뭐야?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국수 하지마! 손머리 국밥 손머리 국밥 이거 아저씨 식당가 아 세바 나 모로코 식당 만들고 싶어. 아 노하우 주세요. 하하하 트레이닝 유지 가서 1년이라. 1년 주세요. 세바 미래에 모로코 가서 사는 것도 난 좋을 거 같아. 진짜 나 그냥 말 아니야. 하고 싶어. 가격도 많이 안고 있어. 맞아 맞아. 진짜 좋아. 한국에서도 많이 모아가지고 세이브해서 모로코에서 이제 그리고 나는 만약에 만들면 큰 사이즈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아니 작은 식당 사이즈 만들어서 손님 하루에 만약에 20명 30명 리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싶어. 왜냐면 빅 사이즈 하면 케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음식도 맛이 떨어질 수 있어. 아니 혼자 인해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지 나도 조금 있으면 한국 음식 혼자 만들어. 연습 조금 조금 하고 연습해. 두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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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국 미역국 미역국 진짜 난 근데 식당 힘들겠어. 식당 일이 진짜 힘들어요. 단찬도 만들어야지 매일 매일. 음식도 만들어야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진짜 맛있어. 그러면 사람 계속 와. 사람 계속 와. 너는 힘 계속 왔어. 이름도 무슨 이름 할 거 아니야? 안녕 사람이야. 가고 이름 똑같이. 맞아. 안녕 사람. 맛있어. 나는 그래서 걸고 갔을 때 가족한테 내가 요리 만들어줘서 가족들 맛있게 먹을까 반응이 궁금해. 잘 먹으면 진짜 기분 좋아. 근데 나는 옛날부터 베이킹도 하고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 친구들 선물 주면 친구 맛있어? 하는 거면 행복해. 맞아. 나 맛있어. 사람 좋아요? 그러면 힘 많이 왔어. 이거 행복해 하지만 이거 나는 취미 취미였잖아. 아빈. 그래서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거 일해야 그러면 잘 모르겠어. 왜냐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많이 힘들게 일 안하고 거기서 조금 릴렉스하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얘기 그만하고 집에 가서 만나요. 알았어. 유진 왜?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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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어요. 조금 산책하고 가자. 왔으니까 호에 AUB 예뻐요. 그럴 거 같아. 하지만 지금 날씨 추우니까 네. 노을 질 때 선세타임에 진짜 이쁘겠다. 날씨 따뜻하면 사람 많겠네. 봐봐. 호수가 진짜 크다. 커요. 많아 많아. 진짜 추워. 그러니까 우리 천안 잔재호수 사이즈는 진짜 아니 달라. 그냥 저쪽은 동네 호수 사이즈 응. 샤워 어디있어요? 아 지금 왔어요. 너무 추워. 진짜 아이스. 바람 없으니까 안 추운데? 추워. 근데 유진은 말이잖아. 오 추워. 지금 가족이 있어. 아 나 선물을 오픈하고 싶어. 계속 기다려. 물코 친구가 사은 선물. 응. 다양하지. 진짜 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봤어요. 알아요? 뭐 안 봤어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조금 봤어요. 커피숍 식당 다 있어. 저기도 커피숍 식당 많이 있어. 오 마이 갓. 효진이 나보다 한국사람이다. 응. 네. 나 한국사람은. 나는 모르는데 유진 많이 알아요? 아 나 여기 알아요. 예뻐요. 나는 여기 처음 왔어. 오. 한 번도 안 와봤어? 아 너무. 같이 왔어요. 이렇게 보는 뷰하고 생각보다 가까이 갔어? 조금. 그냥 썼어. 아 그래. 가. 나도 추워. 아니. 봄이 많이 예뻐요. 여기 꽃 있어요. 그래서. 아 예쁘다. 뭔가가 예뻐. 맞아. 예뻐요. 지금 시간 이쁜 시간이네. 응. 많이 안 추워. 응. 다행이야. 바람 많이 없었어. 응. 알 아빠. 아matic 마weisuth. 부활용주comes. 음. 아 かENA serv necessary. 지금로 가면서 왔어요.